반갑습니다. 앞서가는 통학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0년 4월 달에 시행을 한 원래 이제 3월 달에 봤어야 하는 3월 학력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1 3월에 보는 건 중학생 때 배웠던 거야. 근데 이제 옛날 걸 왜 보냐면 옛날에 배웠던 것 중에서 앞으로 우리가 쓸 것들 해서 이제 이 시험 본 것들은 여러분이 다 고1 통학과학 때 공부하거나 또는 이과로 진학을 해서 고2 때 탐구 원과목들을 배울 거 아니야. 그때 다 배우는 것들을 한번 미리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고2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시 레이스를 시작을 한 거니까 막 학습법이 어떻고 총평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금 고1들이 공부한 고1 학생들이 시험을 본 이 3월 학력평가는 그냥 해설 강의 바로 할 거고 고1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해설 강의를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멋진 거고. 어쨌든 이쪽으로 와서 우리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자. 첫 번째 1번부터 5번까지는 물리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찬찬히 봐. 그림은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 A와 B의 속력을 나타낸 VT 그래프가 나와 있죠.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V, 여기가 T.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이동거리. 그 다음에 기울기는 가속도. 이 정도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럼 A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죠. 해서 A가 등가속도 운동. 야 B는 어떠냐? B는 일자로 쭉 가고 있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속도,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이 되겠습니다. 등속 운동. 앞에서 문제에서 이제 직선 운동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넘어갑니다. A, B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기역, 니은, 티그. 체크하자. 0초부터 2초까지 이동거리는 A가 B보다 크냐? 자 이동거리는 어때? 면적이죠? 2초가 여기 있는데. 자 A는 이만큼 이동했어. B는 이만큼 이동했어. 이렇게. 그럼 B가 훨씬 많이 이동했네. 그치? B가 면적 보면 두 배네요. B가 두 배 이동했어요. 그래서 이제 A가 B보다 크냐? 아니요. 땡. 자 기억 틀렸어. 니은, 2초일 때 A와 B에 작용한 알짜 힘의 크기. 여러분, 알짜 힘을 물어봤네. 그러면 뭐 알아야 되냐면 F는 MA, 이거 알아야지. 그럼 이거다. 힘을 F만큼 가했어. 질량이 M인 물체한테. 그럼 그 물체는 A만큼의 가속도를 갖는다. 이런 뜻이야. 그럼 이제 B는 가속도가 있어버려요. 그죠? OK. 그러니까 A는 선생님이 지금 A라고 했지? 오늘 수업을 너무 많이 해서 뭔 말인지 기억이 안 난다. 다시 그냥 지금부터 할게. A라고 하는 애는 가속도가 일정하게 있습니다. OK? 그래서 A라고 하는 애는 힘이 있는 거야. 알짜 힘이. A라는 가속도가 일정하게 있으니까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B라고 하는 애는요. 기울기가 0이에요. 가속도가 없어요. 가속도가 0이야? 그럼 힘이 0이야. 그럼 B는 알짜 힘이 0이에요. 이해 되지? 문제에서 2초일 때 A와 B에 작용한 알짜 힘의 크기는 같냐? B는 0인데 어떻게 같아? 말이 안 되지? 니은 틀렸고. 그러면 안 봐도 답은 디귿. 이렇게 하지 말고. 디귿 공부해야 되겠다. 그죠? 갑니다. 2초부터 4초까지 A에 작용한 알짜 힘의 크기는 일정하냐? 그래. 기울기 일정하잖아. 가속도가 같다. 등가속도. 가속도 일정하잖아.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힘도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디귿 번은 옳다. 이렇게 된 거야. 1번 문제였고요. 5차 futuro. ür 코어. 5차야. 5차야. 5차야.